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일이에요. 수능이 D-106일 정도 됩니다.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또는 여러분들이 볼 때쯤이면 100일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엄청나게 덥고요. 얼마 전까지는 비도 많이 오고 여러가지 상황은 좀 안 좋습니다. D-101 의미가 나름 좀 있죠. 그리고 9월 모평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D-101 공부해야 되고 9월 모평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응원과 함께 학습법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수능이 11월 16일입니다. 올해. 선생님은 이제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수험생활이 처음이겠지만 한 번 두 번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어? 문득 눈 떠보니까 8월이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수능 요 11월 달을 오히려 기다립니다. 여러분들과 좀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때쯤이면 이제 1년 중에 유일하게 11월이 저의 휴가입니다. 8월 달 휴가는 없어요. 저는 7월 8월 휴가는 없어요. 11월 달에 이제 가족 여행도 좀 가고 좀 쉬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술도 한 잔 하고 뭐 그런 시기가 이제 11월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11월 달이 또 생일이에요. 많이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수능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지금 참 힘들고 괴로울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리스트를 한 번 적어 보세요. 수능 끝나면 나 뭐 할 거야. 나 웹툰 진짜 원없이 볼 거야. 영화, 게임, 사람 만나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쓰세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11월 16일 저녁부터 원하는 거 다 하세요. 물론 논술이나 면접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정시 접수하는 과정도 좀 신경 좀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훨씬 더 여유 많아요. 알겠죠? 그러기 위해선 11월 16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원없이 놀고 편한 시간을 보내려면 더운 여름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힘내셔야 됩니다. 수능 망하고 난다면 두 다리 펴고 잘 못 자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물론 수능 뭐 점수에 상관없이 다 편하게 좀 지냈으면 하는 마음도 저는 좀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못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예간 그렇습니다. 11월 16일 멋진 그날을 한번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알겠죠? D-100일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 또 유달리 어려웠죠.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구온난화라고 안 하고 지구열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36도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아스팔트 선생님 차 몰고 다니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38도 이렇게 돼요.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장마로 수해 피해본 친구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데 아우 비가 너무 거세게 왔죠. 약간 이런 기후변화 너무너무 덥고 축축하고 너무 힘든 와중에 수험생활을 해야 되는데다가 뭐 이건 뭐 어떤 상황인지는 뭐 자기에 따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이제 유리함, 불리함이 나눠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수능에 대한 교육정책 당국 교육당국의 정책 변화가 좀 있었지요. 킬러문항 배제 이런 이슈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수험생활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무게감이 더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일에는 더 힘들었어. 코로나 진짜 힘들었어. 뭐 재수한 친구들을 다 느껴봤겠지만 수험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랬다고. 하여간 올해도 아주 유달리 여러가지 일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싫어집니다. 여러분들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걷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성적 때문에 많이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이 이제 계속 메가스터디 백호페이지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자기 학습 전략을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절반 정도는 자기의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어필하는 또는 토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 거야. 부족한 성적, 공부량은 안 되고, 시간은 부족해져 있고, 많이 코앞에 다가서 있고, 많이 괴로울 겁니다. 그 마음 알아요. 나도 수험생활을 거쳤고, 여러분들보다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지만 수험생활 못지않은 많은 그런 괴로운 일들, 여러가지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닥쳐왔기 때문에 이 마음 압니다. 또 공부를 하면 많이 외로워하죠. 왜 공부는요? 근본적으로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동 경기를 한다고 쳐봐. 축구를 하거나 뭘 하거나 같이 하죠. 게임을 하거나 뭘 하거나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한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대학교 가서 또는 여러분들 요즘에 수영평가 같은 것도 그렇고 팀으로 하잖아요. 또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특히 대입 수능 공부는 혼자서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또 혼자서 깊은 외로움 속에서 고독하게 자기가 열심히 해야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공부를 원래 본질적으로 혼자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만만치 않은 고독과 외로움과의 싸움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들죠. 이런 외로움도 많을 거고 또 불안한 미래. 아 나 수능 망하면 어떨까? 또 나이 좀 있는 친구들은 나 군대 가야 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불안한 미래도 좀 있고 이런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세상이 워낙 변동성도 크고 여러 가지 이제 격차도 커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게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 방에 딱 이러면 너희들 모든 게 다 해결돼. 이런 정신적으로 이런 걸 가져. 그런 방법은 나도 없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시간은 갈 거고요. 누군가는 좋은 성과를 낼 거고 그리고 누군가는 좀 아픔도 좀 있을 거고 그런데 다 거치고 나면 할 만했던 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응원, 공감, 위로의 말은 누구나 다 외롭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수험생활 끝나면 대학생활이 너무 그냥 천국만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물론 수험생활보다는 더 낫긴 하지만 대학생활 나름 또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이 갓난아기들도 막 울고 그럴 때 보면 그 나름대로 아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배고프다거나 아니면 뭐에 찔렸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상태. 다 상대적이지만 주관적이지만 다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평생 이런 건 항상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물론 기쁨도 있지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그냥 기본 베이스로 디폴트로 깔려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자신을 믿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부족한 성적, 외로운,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에 근저히 깔려있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 비하가 좀 깔려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친구랑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너무 다른 사람 없고 나만 외톨인 것 같아. 그런 얘기하는데 다 그래요. 나도 그래요. 앞에 서서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정말 많은 학생들과 같이 하는 것 같지만 나도 근본적으로 외롭다고요. 그런 걸 다 느껴요.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럼 이 외로움이라든지 여러 아픔이라든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0% 극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와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나를 절대 비하하지 마세요. 알겠죠? 평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몸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캐릭터 성격과 여러분들의 그 능력과 여러분들의 지능과 여러분들의 신체 능력과 여러분들의 그 외모로 평생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까요? 힘내시고 자기를 절대 비하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 갖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그럼 외로움 날아갑니다. 불안한 미래 해결될 거고 자신감 갖고. 알겠지? 그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했던 바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그리고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전략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D-100일 8월달이 진짜 가장 힘들어요. 7월부터 힘들긴 했지만 8월달이 가장 힘든 게 가장 덥고 축축하고 그리고 이맘때쯤 해가지고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해야 될 건 산더미 같다라는 그 부담감이 너무너무 커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슬럼프에 빠지거나 공부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친구들이 아예 공부해서 손을 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9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 모의구사도 한번 보죠. 수수의 원서 접수도 하죠.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능 원서 접수도 합니다. 나 올해 수능 볼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냅니다. 수수의 원서 접수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9월달 되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그럼 정신이 납니다.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열심히 해요. 올해 수능 볼 친구들은 모두 다 9월부터는 열심히 합니다. 9월, 10월, 11월 중순까지. 알겠어. 그러면 9월부터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 수능에서 역전이 힘들어요.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는 8월입니다. 8월 이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힘들어하니까 공부 진도가 안 나간다고 딱 한 달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아예 포기하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재수생들. 재수생은 참 그 마음 이해합니다. 두 번 또 세 번 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죠. 같은 종류의 시험을 계속 똑같은 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두 번, 세 번. 그거 너무나 지치겠지. 너무 질리고. 또 재수생들 같은 경우 N수생 6월 모평이 잘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거기서 이제 약간 방심한다고. 그리고 여름에 힘들고 친구들은 대학교 갔고 여름에 어디 간다고 하고 외국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막 조금 그렇지. 아는데 8월 이 한 달만 버텨보자고 그럼 9월부터는 그냥 쭉 갑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냥 알아서 올라가요. 다들. 그런데 문제는 다 같이 올라가서 그런 거지.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는 8월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전략 하나 알려드립니다. 역전의 마지막 기회예요.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다 넘어집니다. 금방 지치고요. 그러면 아예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하세요. 그리고 버티기만 하세요. 버티기만 하자. 왜? 내가 매번 얘기했던 건데 다른 친구들이요. 꽤 많은 친구들이요. 아예 뒤로 가요. 뒤로. 알겠어? 뒤로 간다고 힘드니까 아예 공부를 손을 놓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무리해서 막 성큼성큼 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냥 버티기만 해도 돼.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라고. 알겠어? 그리고 조금조금만이라도 앞으로 가라고. 진도 안 나가도 돼. 괜찮아. 괜찮아. 상대평가라. 니들이 조금 앞에 나갔을 때 다른 애들이 백스탭으로 막 간다니까. 버티기만 하자. 딱 한 달이다. 알겠지? 또 하나 조금 더 여기서 더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도 할만해요. 막 의지를 갖고 어떤 각성을 해서 막 내가 오늘 막 10시간 뭐 10배 시간 더 집중해서 해야지 뭐 이런 거 말고 생활습관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내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5월 달에도 내가 캐스트로 이걸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에 공감하고 실천하는 걸 내가 많이 듣고 있는데 수험생활의 단순화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힘들잖아요. 그 에너지를 오로지 수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습관으로 바꾸는 거 생활의 단순화 중에 제일 중요한 거 IT 기기 사용 최소화 핸드폰 핸드폰 스마트폰 일단 정지시켜 버리세요. 과감하게 폴드폰 있죠? 옛날 거 전화통화는 해야 되고 문자는 해야 되니까 고정도만 하세요. 정말 효과 짱입니다. 딱 100일만 하자 얘들아. 100일만 100일 동안에 니네가 핸드폰 스마트폰 안 쓴다고 니네 일생이 어떻게 되지 않아? 오히려 수능 점수 잘 나와서 나중에 수능 이후에 너무 해피할 거야. 진짜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엄청난 거 아니야.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야. 알겠지? 유튜브 보지 말라고 인스타그램 하지 말라고 덕질 하지 말라고 게임 하지 말라고 웹툰 보지 말라고 알겠어? 그 시간에 책을 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게 나아. 오히려 핸드폰 하다 보면 머리에 잡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에너지 낭비가 된다고 차라리 쉬거나 산책하는 게 나아요. 잠을 한순 더 자는 게 낫습니다. 알겠지? 동선 단순화 학교 학원 공부하는 곳 집 빼놓고는 다른 거 여러분들이 다른 곳 좀 가지 마시고 딱 90일만 이런다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사회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경험치가 막 퇴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관계 자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자제하세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세요. 알겠죠? 정말 절친이 있어요. 같이 공부하기로 해서 맨날 스카 또는 공부하는 곳 학원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힘들죠. 그럼 둘이서 어 나 힘들어 너도 힘들어 뭐 공감하고 그냥 끝내면 좋겠는데 야 딱 한 시간만 게임하러 갈까? 또는 한 시간만 너 누구 뭐 그룹 누구 좋아하니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조금씩 확장되고 거기서 에너지 낭비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친구와 다툼도 생겨요. 난 PC방 갈래 난 안 갈래 나 이거 뭐 할래 난 걔 싫어 다툼이 생기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외로운 상황이라 예민한 상황이라 감정적으로 또 부딪혀요. 그러면 정말 그거 뭐 한참 갑니다. 한 몇 주 갑니다. 웬만하면 외롭더라도 혼자 공부하세요. 자기와 대화하세요. 딱 90일만 100일만 알겠니? 수능 이후에 미친듯이 사람 만나 알겠니? 난 사람 만나라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엄청 많이 만나나 난 아잘하고 알겠니? 수능 이후에 하시라고 수능 이후에 원없이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하고 다 하고 지금은 다 단순하세요. 생활습관 뒤에 얘기들은 이제 캐스트에서 앞에 많이 얘기했었던 거라 간단 간단하게만 할게요. 올해 수능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능 생명과학 예측 아직 내 얘기 이거 못 들은 친구들도 있을까 봐 교육당국에서 이제 킬러 문항 배제 정책을 발표하고 6월 모평이 너무나 쉽게 나와가지고 걱정하는 친구도 많을 텐데 올해 수능 예상 1등급 것은 47에서 45 정도로 저는 봅니다. 킬러 문제를 조금 이게 난이도를 낮출 것 같아요. 그럼 작년 수능이 1등급이 42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 내지 이 두 문제 정도는 좀 쉽게 내는 수준 그 정도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쉽게 내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걱정 너무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선생님 왕주업들 막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비킬러 중에 이 방영구 문제를 엄청 고난도 계산용으로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걱정 너무 오버합니다. 전년 수능 비슷하게 나오고 대신 가계도 도련변인을 좀 더 쉽게 내지 않을까? 킬러 배제 정책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제 킬러 문항들이 배제가 돼 최고난도가 배제가 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가계도 도련변이 너무 힘들면 지금 이제 100일 남은 시점에서 이거 부담 덜고 그냥 찍는 셈 치고 해라. 작년에 42점이 1등급 컷이니까 3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오거든요. 2개 틀리면 안정적이고 찍으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합니다. 47도 될 수도 있고요. 48이 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이런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모든 유형을 다 공부해 주셔야 돼요. 가계도 도련변인과 극단적인 난이도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할만하다고 오히려 가계도 도련변인과 할만하게 풀만하게 내고 막전이나 핵형 분석이나 이런 거를 확 어리케 낼 수도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유형을 다 공부하시라 이거야. 찍기 전략 위험합니다. 알겠죠?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할까요? 적절한 수준으로 공부하는 건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공부 안 하더라도. 생투 이사수능 쉬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표점이 난리가 났죠. 백분위 등급컷 난리가 났죠. 등컷이 막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조정해야 돼. 신문에도 크게 나왔었거든. 투과목 과학 투과목 수능 이건 킬러 문항 이것과 상관없이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그럼 평가원 똑똑하신 분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내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대가 투 를 이거 선택해서 뺐기 때문에 학습량이 전반적으로 적어져 있는 그 표본이 형성돼 있다고. 그럴 거라고 나는 예상해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부터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작년 수능 수준으로만 공부하면 최상되지 않을까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 상대평가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조심스럽게 하고 다만 이 얘기를 듣고 지금 100일도 안 남았는데 또는 100일 정도 남았는데 나 1에서 2로 넘어갈래요. 그건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선생님 저 작년에 2 봤고요. 점수가 45점 나왔어요. 작년에 42점 나왔어요. 그러면 2로 지금 바꿔도 나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은 갔습니다. 100% 확실 못하겠지만 그런데 노 베이스야 2를 거의 공부한 적이 내신으로 조금 해본 적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100일 남았는데 3개월 남았는데 그거는 도박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작년 수능 난이도로 대비하시면 최상 점수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심스럽습니다. 만일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9월 모평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각원 아직은 일부 학생들이 모의고사 계속 보는데 모의고사 점수에만 연연해하고 예민해하고 나 시간 내 못 푸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는데 아직은 아직은 애들아 9월 모평 전까지는 실전 모의고사 시즌은 아니야 알겠어? 내가 보기엔 그래 그래서 아직은 개념과 스킬 학습 연마하는 게 우선이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원리를 익히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상크스나 올바원으로 개념과 스킬을 꾸준하게 지금은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와 병행에서 단계별 모의 있죠? 개념형 모의 16모의 18모의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충실히 실전훈련도 조금 적절하게 해주시고 단계별 모의는 이거 연마하는 목표가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9월 모평 대비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해주시면 되고 9월 임박해서 9월 모평 임박해서 지금부터 해도 돼 근데 메인은 이거라 이거예요 상크스 올바원 시즌1 시즌N 시즌2까지 쭉 할 거고 시즌N과 시즌1은 다 나와 있어요 시즌2는 이제 8월 중순에 나올 거고 이런 거 좀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8월 22일 날은 백골 라이브 모의고사 1회분 할 텐데 라이브를 할 겁니다 이것도 응시 많이 해주시고 6월 모평 대비로 5월 달에도 했거든요 같은 컨셉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그때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더라 생명과학2는 미안하지만 가위가 몇 개 없어요 섬계수환 계속 반복하세요 뒤에 스킬 부분까지 알겠지? 스킬 너무 어려워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가 어렵지 성계수환에 있는 뒤에 스킬표는 어렵지 않아요 할 만합니다 자기 의지만 있으면 시즌1N 시즌2 모의고사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년 거 합본 형태로 그래서 이것도 하시고 그리고 컨텐츠가 너무 부족해요 생명2는 수투과 수환 괜찮거든요 정말 책값도 저렴하고 좋다고 또 연계교제잖아 공식적으로 풀어보세요 알겠지? 생원은 참고로 얘기합니다 수투까지는 할 만했는데 수환은 진짜 이건 배가 산으로 갔던 문제들이 많아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아 킬러 배제 정책 때문에 그래 작년이라 그러면 수환 문제들 너무 어려운 것도 내가 괜찮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올해는 그거는 조금 너희들이 너무 부담되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지엽죠 이거 새로운 자료들 너무 많아 생원수와는 조금 오버한 문제들이 일부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정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자기 상황 여러 가지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은 계속 되고 있어요 8월달 상담소도 열려 있으니까 질문 상담 많이 하러 오세요 답변 다 해줍니다 물론 내가 일정 때문에 조금 뒤에 할 수도 있어 하여간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계속 질문 올리고 내가 답변하고 그러고 있거든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D-101 그리고 9월 모평 대비 생명과학 학습법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